오오! 이번 시간 끝나면 급식 시간이다! 오 예스! 자 조용조용! 페이지 12쪽 산술꽃 읽어볼게요 아침을 안 먹고 왔더니 너무 배고파 빨리 급식 먹고 싶다 이따 급식 엄청 많이 먹어야지 여기서 화자는 뭘 말하고 싶은 거겠니? 배고파... 오늘 급식을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? 오늘 급식은 동그랑땡이 나온다 동그랑땡은 5개 이상 먹어야 제맛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배고파... 급식 시간이 다가온다 둥 자 그래서 숙제는 페이지 13쪽 14쪽까지 다 풀어보는 거예요 자 15페이지 산술꽃 해서 1번 문제 풀어보면 정답은 뭐겠니? 자 수업 끝! 아이고 점심시간이라고... 아 백솔아... 아 빨리 오라고... 오..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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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급식 급식! 급식 시간이 난 제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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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부는 싫어 급식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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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넌 급식이 질리지도 않냐? 질리는 게 뭐예요? 매일매일 새로워! 어떻게 저렇게 매일 새롭게 급식을 먹을 수 있는지 참 신기하다 난 이거 먹으려고 학교 오는 건데? 아... 목적이 분명해 아주 분명해 우리들의 가장 행복한 시간! 야! 우리 재밌게 먹을래? 재밌게? 어떡해? 한입만 하자 너 해 그래! 그럼 내가 한입만 할게 밥에다가 1층을 일단 싸 이렇게 그 다음에 동그랑땡을 2층으로 쑥 올리고 멸치볶음을 여기다가 살짝 도라지에 있는 이 오이를 이렇게 살포시 얹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소시지를 여기다 올려서 하겠습니다 한입만 한입만 우리 키는 한입만을 할 수 있을까요? 우와 저기다 들어가네 성공! 나 콩 들어가 있는 밥 못 먹는데 또 콩부합이야 콩 싫어 못 먹어? 그래! 그럼 콩 다 놔줘 나 콩 좋아해 콩 콩 오늘은 콩으로 배를 채워야겠군 오늘은 콩으로 배를 채워야겠군 오늘은 콩으로 배를 채워야겠군 어? 또 먹어? 어 물론이지 한 그릇 더 먹어야 제맛이지 급식은? 두 그릇 대단하다 진짜 야 오비키 오 남반장 너 몇 그릇째야? 나 두 그릇째 너는? 난 세 그릇 급식은? 세 그릇 아하 완전 돼지 세 그릇을 어떻게 먹어 웅 이렇게 먹고도 축구하고 나면 배고파 돌아서면 배고프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많이 주세요, 많이 주세요 동그런땡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, 많이 주세요 두 개만 더 주세요 아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세 개만 더 주세요 네? 아 더 주세여 더 주세요 이거 땜에 더 먹는 거란 말이예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3개만 더 주세요 제발요 오늘도 맛있는 급식 파티 아직도 먹고 있어 맛있는 동그랑땡 난 동그랑땡이 좋으니까 동그랑땡은 먼저 빨리 먹어야지 너 동그랑땡 싫어해? 이거 내가 먹어도 돼? 나도 동그랑땡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껴 먹고 있는 건데 더 왔다가 제일 마무리를 맛있게 먹을 거야 뭐하러 그래? 또 타먹으면 되지 더 이상 못 먹겠어 오늘은 잔반 없는 날이에요 오늘은 음식 남기면 안 됩니다 큰일이다 오늘 잔반 없는 날인데 이거 다 못 먹는데 야 내가 있잖아 오 남반장 못 먹는 거 다 놔줘 내가 대신 먹어줄게 고마워 자 이것도 가져가고 이것도 가져가고 반장아 내 것도 먹어줘 반장아 내 것도 먹어줘 나도 나도 내 것도 나 이거 못 먹겠어 도와줘 내 것도 먹어줘 내 것도 먹어주라 내 것도 내 것도 고마워 고마워 내 것도 먹어줘서 고마워 고마워 내 것도 먹어줘서 고마워 와이 고추가 엄청 많네 맛있긴 한데 맛있긴 한데 너 걱정마 내가 다 먹어줄게 먹어줘서 고마워 ون environ